여러분들 보려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이에요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요 근래에는 좀 많이 바빴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시간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막 늦게 끝나면 새벽에 끝날 때도 있었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은 좀 오랜 시간 같이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존신고 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글 보고 있었고 어제도 이제 위버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글 남겨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 보고 잠깐이라도 그래도 여러분 보호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약속 잊지 않고 있었는데 아 이게 미안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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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